. 저희가 하려는 게 뭐죠? 2분 7초 챌린지인가요? 1분 7초 챌린지를 하러 나왔는데 저희가 샤워장으로 온 이유! 2분 7초만의 샤워하거나 하기 안 했죠! 네, 바로 이 가글을 입에 머금고 1분 7초 챌린지를 할 수 있단구나. 근데 이게 가글을 머금고 있다가 대위실에서 진짜 뿜을 수도 있어서 아 이제 그냥 이렇게 아 지금 바로? 아니 아니야 그럼 바로 딱 이제 바로 하는 거지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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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이거 너무 약하다 생각보다 약하다 저희 다음에 다시 엄청 센 게 있으면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때요? 와 야 부분도 이거 엄청 뛰어 안 했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성공 아니 나 이거 때문에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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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